물가 불안 속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싼 시장 전망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여삼 메리치증권 연구위원, 경제부 김채영 기자 나왔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미국 얘기로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갈수록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 경제를 보면 연말에나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연구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작년 10월 달에 연간 전망 제시할 때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안정 범위 내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봐서 대략 7월 정도로 예시했는데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3월이나 이렇게 얘기들 대고 무려 한 150피비 정도도 인하할 수 있다 했는데 최근에 미국 성장률 자체도 2% 이상, 물가에 대한 경계감도 많이 커지다 보니까 그 기대가 5, 6월은 가능하지 않을까 했던 게 틀어지면서 지금 연말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시장 기대치로는 9월이 유력하고요. 인하폭은 한 50BP 정도 연내하는 게 지금 컨셉서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경제만 좀 잘 나가고 있어서인지 버티나 못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각자 도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도 6월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미국 경제 낙수 효과 쪽보다는 물가 대응이 더 시급했거든요. 독일 같은 나라는 작년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찍고 있었지만 물가가 안정 범위를 훌쩍 전하면 한자리 때 중반 수준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대응들이 좀 시급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유럽은 한 여름쯤 가면 물가가 안정 범위인 2%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만 잘 나간다고 그 경제 온기가 다 전이되는 건 아니니까 유럽은 지금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 6월쯤에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3월 달에 스위스는 가장 선제적으로 금리 날 나선 걸 보면 그런 각자 도생이 심화되고 있다.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가가 좀 잡힐 듯 안 잡히는 분위기인데 김 기자 오늘 이창용 총재도 이런 분위기에 말을 했죠? 네 일단 국내는 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 통화정책 차별화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창용 총재도 이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고민이 물가라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부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민간 소비는 금리를 낮출 요인인데 여전히 불안정한 물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총재 발언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금통위원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인지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며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입니다. 네 이 총재는 5월 수정 경제 전망이 더 중요하고 이보다 이제 한두 달 정도 더 데이터를 봐야 통화정책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5월 경제 전망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구 의원님 그런데 우리 경제의 구조를 볼 때 한국은행이 먼저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환율도 상당히 좀 위기의 상황인데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금통위 이후에 전율 대비 10원이 올라서 작년 10월 달에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가장 강렬했을 때 그때 고점 수준인 1360원대를 뛰어넘었습니다. 1375원까지 올라왔는데요. 물론 외환시장의 일부 걱정은 있지만 오늘 총재가 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인하에 대한 피벗 시그널만 유지해 준다고 하면 앞서 각자 도생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처럼 우리도 어느 정도 금리가 내생변수거든요. 우리 쪽 요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앞설 수도 혹은 그 조건이 안 맞아지면 뒤처질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들 측면을 지켜보면 우리는 부동산 PF와 같은 구조조정 문제가 좀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2분기에 얼마나 강도를 가지고 물가 안전과 함께 가시권에 잡힌다고 하면 우리나라 7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가 유력하지 않을까 미국이 6월 정도 유력했을 때 그 시점이 좀 밀린다고 해도 한 8월에서 10월 사이에는 한국도 액션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금리 인하 시점이 좀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자금의 이동도 좀 달라지고 투자자들의 전략도 달라지실 텐데 이 자금 수요의 이동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환율이 좀 급등했기 때문에 환율 쪽에서 해외 투자 쪽의 기회를 찾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 1375원 정도 환율도 사실은 워낙 좀 저평가 영역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 또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밍반응이 좀 있어서 미국 통화정책 기대를 너무 뒤로 또 미루는 게 아닌가 앞서 1월 말에는 3월이나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 기대가 또 자칫 또 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전성이 있는 단기 자금 쪽 MF라든지 아니면 좀 더 지금 작년 연말 이후 가장 높은 채권 시장 금리가 오고 있거든요. 요즘 개미 투자자들도 채권 관심이 많으신데요. 예금 대비 이자 수익을 좀 장기적으로 고착하실 수 있는 한 3% 후반대의 채권 상품들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유산 메리츠증권연구위원 경제부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인 Ally ottle Cart Bar B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